좀 펴갈까요? 응 토자 아까 그 저기 뽑은 거 저기다 찍어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다른 거요? 응 똑같은 2007년이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어머니 깨는 거 아니야? 또? 설마 에이 깨지 아 설마 어 저 짜지 마 어 저 짜지 마 어 저 짜지 마 어 야 어 어머 어떻게 해 어 아이고 야 어 어 어 야 어 어 악사를 내 이거 드는 게 어설프잖아 야 아이고 내 며느리 맞나 이거 이렇게 야 이런 하가리 옛날 하가리는 이제 구할 수도 없어 이거 뭐 한 몇 십 년씩 된 건데 이거 어디 가서 제가 살게 사 오게는 뭐 이거 팔지도 안 한다 이제 아이고 어 어떡해 아 구하기도 힘들대요 참새 고기를 구워 먹었나 이거 하마리 뚜껑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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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옛날 거라서 무겁진 않구만은 이거 이런 거는 돈 저 돈 못 산다 있어야 사지 없다 이건 보물이다 맞아 맞아 간단히 화나셨네 이게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 놔둬라 아이고 된장이나 먹으라 빨리 가서 물가장이나 끓여먹자 네 죄송합니다 이거 놔둬라 아이고 옛날에는 참새 고기 구워 먹으면 여자가 그릇을 잘 깬다 캤다 참새 고기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울라카기는 안 돼 울라카노 아이고 됐다 고마 아이고 나 울컥해 아이고 아이고 나 이 집 명심하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 대항아리 뚜껑 깨고 울긴 와우는데 오지럽는갑다 참 말로 아니 배경이랑 음악이 그라마 같아 난 내가 외우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한 게 너무 좀 서럽기도 하고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자꾸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무슨 그런 걸 입고 왔노 손톱이 왼수가 될 기다 어 어 이런 걸 어떻게 놔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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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아지 거기 들면 안 되잖아 이거 찢어진다고 그거 들면 이봐 애들 다 캤는데 뭐 애들을 또 키우노 또 놀래 손톱에 다이아몬드 붙이고 이거 새끼 꼬는 여자는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밖에 없을게 야 아이고 내 며느리 맞나 이거 이렇게 이 야 이런 항아리 옛날 항아리는 이제 구할 수도 없어 이거 또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어머님이 그 장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간만에 올라가서 그거를 깨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 된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그런 감정들이 복합돼서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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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